대안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올해 설립 45주년 기념사업을 성황리에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사업들의 추진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45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진행된 간담회 소식을 장윤수 기자가 전합니다. 대안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가 현재까지 진행된 45주년 기념사업들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들을 준비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예장 백석 김진범 부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임원진뿐 아니라 기념사업 진행에 있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기 위해 준비위사나 17개 사업본부장, 실무진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45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도의 바탕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참석자들은 간담회 전,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총회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준비위 양병희 위원장은 45주년 기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며 세속화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백석교단이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는 교단이 되도록 45주년 사업을 교단 역사의 변곡점으로 삼자고 강조했습니다. 45주년은 적어도 우리 백석이 한 가족땜이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백석의 성숙함을 도모하고 또 세속화되어가고 침몰해가는 이 시대에 이것이 하나의 이 역사의 변곡점이 되는 영적운동을 일으키는 이런 기회가 저는 9월 9일이 돼야 된다. 김 부총회장은 남은 기념사업에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도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약속했다며 남은 일정들을 통해 백석의 명성을 높이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45주년 기념대회 본부 이승수 본부장은 오는 9월 9일 기념대회에 노회와 교회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각 사업 본부장들은 오는 20일 열리는 백석인 한마당, 7월 17일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총회관 헌당식, 다음 세대 본부가 준비 중인 청소년 캠프와 차세대 목회자 교류협력 사업 등 다양한 일정에 대한 진행 상황도 공유하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 다큐 제작본부와 역사 편찬본부는 각각 6월 말과 8월 말 사업 결과물을 선보이겠다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